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으니 생명하복에서 벗어나라며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. 윤 총장은 사건 처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. 최민식 기자입니다. 새내기 검사 26명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다리.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. 상명하복관계를 박차고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사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인사 조치로 떠나는 검사들에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. 추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도 검찰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윤 총장은 오늘 전입검사들에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뵙습니다. TV조선 최민승입니다.